아, 눈부셔 하나지? 또!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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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보이보이보이보, 실루엣이 보여 또! 간나, 간나, 간나 라이터, 라이터, 라이터 또! 재료가 없는데 이거? 집재료 블루베리지 이거? 잠깐만 집재료 나물 곱게 돌 돌 돌 돌 돌 세 개 아 이거 안되는데? 잠깐만 집재료 나물 곱게 돌 돌 돌 세 개 베이직 어 파이어? 파이어 파이어 먼저 됐어 뭔가 캠프파이어가 작아진 것 같은데? 그리고 어 어 딴 거 어 뭐야 파이어 말고 스틱 락 스틱 락 스틱 락 락 딴 거 딴 거 토끼 잡이도 없나? 토끼는 어떻게 잡는거지? 레빗 케이지 이건가? 스틱 락 스틱 락 스틱 락 스틱 락 스틱 락 스틱 스틱 락 스틱 락 스틱 락 스틱 락 스틱 락 해빗, 해빗 잡아! 잡은거야 이거? 잡았다! 뭐야? 이렇게 잡는거야? 뭐야? 왜이렇게 얌전히 있어? 어? 그럼 이걸 여기다 넣으면 번식도 하나? 너 일단 가. 뭐야 쟤네. 야, 잠깐만 몇 명이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, 일곱, 여덟 아홉 여땐는데요? 야, 나 아무 짓도 안할테니까 가 가 가 나한테 다 쫄아서 가는거 보이냐? 나한테 쫄았어 이것들 그 잘가 야, 나뭇가지 왜 필요해 나뭇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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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달려와 왜 달려와 왜 달려와 왜 달려와 잠깐만요 형들 야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들 이 새끼 죽인다 오오오 뚜어어어 허허허 아 오지마 오지마 어 지들끼리 싸운다 지들끼리 싸운다 파가 갈렸나봐 좋아 좋아 잘한다 좋아 죽여 죽여 아 왜그래 아 뭐야 뭐야 이거 왜그래 뭐야 뭐야 왜이렇게 뭐가 이렇게 센거야 아니 잠깐만 형님들 아 누나들 아이씨 아 나 그냥 살고 싶다고요 애들아 얘 뭐야 얘 헤드라이트 있어 아 왜이렇게 많 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 밸런스 존나 뭐 그냥 밸런스 10통망인데 뭐야 니네 어디까지 와 뭐야 여기 밑에 뭐야 뭐하니 뭐하세여 야 가만히 좀 있어봐 안보여 가만히 야 불좀 비춰봐라 야 기다려봐 이거 이거 이거랑 크레이터 어떻게 화염병이 어디 있었지 화염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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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지 화염병 안보여 야 가만히 있어봐 아 여깄다 여깄다 아 너희들 다 뒤졌어 너흰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러면 안됐어 이거 보여? 이거 보이냐고 애들아 아 다와봐 아 이 새끼들아 파티다 벨라트릭스님 어서오세요 와봐 이 새끼들아 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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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봐 들어와 아 벨라트릭스님 오시자마자 119개 감사합니다 슈우우우 뭐야 다 썼어 화염병 벌써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잠깐 저 병 주어야 돼요 잠시 병 좀 주겠습니다 공병팔이 아니고요 병 도착 병병 병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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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은 없고 이거 무슨 돌멩이밖에 없어 누구 halls 애들 갔나? 아니 아직 있어 아 왜 안가는거야 아 집만 진짜 아이 쉬댕 몇 명이야 쉬댕 야 날..날 박지 지금 어허허허허허 어 날이 박는다 잠시만 잠깐만 배고프니까 스낵밥 없고 일단은 제대로 된 음식은 나중에 먹..집찌음에 먹고 화염병수 이거 한꺼번에 좀 조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킨다 뭐야? 가? 갔어? 뭐야? 나 화염병 만들어 왔는데 얘들아! 나 화염병 만들어 왔는데 가, 가냐? 야 이게 뭐야 지금? 도끼를 든 거야? 화염병을 든 거야? 아 사람님이야 119개 감사합니다 쌩잉 화염병이네 버그가 이거 심각해요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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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떴어? 버그가, 야 버그가 패치하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? 기분 탓이야? 야 캠프바위 없어졌다 아니 꺼진건가? 여기 물이야 잠깐만 여기 물이세요? 밑에 물이지 지금 아니 이렇게 이렇게 현실적일 필요는 없는데 여기 르르르르르 야 토마뱀 개많아 옷부터 좀 챙겨있고 화살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화살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활, 활이 이제 좀 쓸모가 있겠지 이게 활이 맞추기가 겁나 힘들었거든요 어느 수준이냐면 백발 쏴야 한발 맞출까 말까? 돌 돌 어, 활 별로인데 근데 가까이 있으면 맞어 그럼 활이 아니잖아 가까이 있는거 맞추면 활 불 야 와봐 불이라고 들어봤니? 다 입었다 과연 뭐 다 입었는데 다 입은거 같지가 않네 뼈대를 짓고 헌팅쉘터 같이 살라고 나랑 외로웠는데 외로웠는데 잘됐다 일로와봐 해치지않아 왜 뒷걸음질 치는거야 해치지않아 돌아와 어디가 사람님 식구군비에 감사합니다 어디 뭐하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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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뭐하는거야 어디가 어 어디가 어 왜 안배져 뭐야 왜 안배져 이거 사람님 씨발게 감사합니다 뭐 뭐 날 지켜보고 있었어 뭐 뭐 뭐 말을 해 말을 부끄럽구나 그날 그날 땐 다 그래 아 따라오래 아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알지 무슨일인데 같이 가 같이 가 우와 뭐야 미쳤나 이게 뭐 뭐 뭐 뭐 뭐 너 니 맘 몰라준다고 지금 앙탈 부리는거야 뭐야 폭력적인 필요없어 아 나무랑 돌이 부족하네 어머님 저 어머님 덕분에 다이어트 시작하게 됐어요 왜 나 덕분에 다이어트야 아 사람님이 112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리액션도 없는 비제이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아유 오늘 좀 아 꽝꽝 터지네요 오늘처럼 아 꽝꽝 터져주면 걱정이 없을텐데 이러고 또 내일은 10개 받겠지 아 옴기꾼이라니요 아 근데 내 말 맞지 않습니까 벨라트릭스님 아 옴기꾼이라니요 그 제가 좀만 다 왔다고 하니깐 다 다 됐잖아요 오늘도 날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